시작하세요 네 네 네 아 우리 명구 형님이랑 제 오늘 라이딩 있어서 나왔는데요 어제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조금 귀찮았는데 나와서 가장 타니까 기분 좋습니다 너무 햇볕이 쨍쨍해서 선크림 덕질 덕질 발라고 왔습니다 날씨가 오늘따라 힘드네 더웠어 날이 습해서 더 그런 것 같아 맨날 산흥 점프돼서 돌다가 오랜만에 나두기를 한 번 했더니 어우 힘들어요 오늘 도정산 왔습니다 가리오 형님하고 오랜만에 싱글게 왔는데 앞에는 수락산 이따가 수락해고 또 가겠지만 오늘 날씨도 아침 오전이라 선선하고 괜찮습니다 네 아 버킹홈 버킹홈이 양표 아니에요 아 경치는 되게 좋다 아 경치는 되게 좋다 우리 형님들 잘 먹는데 안되셨어 헤매고 있습니다 은혜 유폐들과 사는건데 야 진짜 이따가 얼마나 또 갉아먹으려고 ㅇㅇ 옛날에 4만 4백원인가 팔아갖고 처음에는 그 단계를 넘어가기 전에는 점프대에 진입만 따가면 마음이 쪼그라들고 어딘지 모르게 유축이 되지 떨어질 때 힘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또 떨어질 때 그 순간을 파악을 못해요 정신없이 그렇지 두렵대까지는 내가 가는데 정신없이 거기로 어떻게 통과했는지 여태를 모르는 거야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넘어가는 거야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런데 그게 눈에 다 들어와 이제 단계가 딱 넘어가니까 붕돋으면 내가 자제럽게 해야겠다는 그렇지 그게 이제 단계가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그게 희한해지더라고 자꾸 반복해서 뛰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야 응 그냥 이제 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미뤄야 되겠구나 어떻게 미뤄야 되겠구나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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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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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나와 방이 있어 방이 있어 우리 해병들이 해병대 팩스 방이 팩스 방이는 우리 구리 안 들어가걸려 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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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아쉽다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물을 담그면요 얼음으로 몸 담기는 것 같아요 가동으로 국물을 먹고 집사물도 잘어울라 대일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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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 형 대일밴드 대일밴드 한 난포동 정도 넣게 되나? 한 난포동 정도 넣게 되나? 한일 난포동 정도 넣게 된다